네, 4번 문제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ABC는 각각 문화, 동화, 문화, 병존, 문화, 융합 셋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자기 문화의 정체성이 남아있는가? 여기서 예라고 답할 수 있는 것은 병존과 융합 둘 뿐이죠. 동화는 정체성이 상실되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 수용지역의 문화가 정체성이 상실되는 게 동화이기 때문에 AB가 모두 예라고 했으니까요. 그럼 C가 동화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 새로운 문화 요소가 만들어졌는가? 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는 건 융합뿐입니다. B는 예라고 했으니까 B가 융합이 되겠죠. 이런 거죠. 우리가 융합이라는 게 두 문화가 접견을 했을 때 새로운 문화 요소가 만들어진다. 이게 이제 융합이 유일한 케이스고요. 동화됐다는 것은 두 문화가 접견을 했더니 B문화가 완전히 상실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이 B문화가 이제 받아들인 쪽 수용지역의 문화라고 한다면 수용지역의 문화가 완전히 정체성을 상실해버린 케이스죠. 그 다음에 병존한다는 것은 두 문화가 접견을 했는데 A와 B가 나란히 이렇게 같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둘의 성격이 그대로 간다. 이런 얘기인데요. 새로운 문화 요소가 생겨나는 건 융합뿐이다. 수용지역의 문화가 완전히 상실된, 정체성이 상실되어버리는 건 이렇게 동화된 케이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A가 나머지 병존이 되겠습니다. 1번, A는 강제적 문화 접견을 전제로 나타난다 그러는데 아니요. 꼭 강제적이어야만 되는 경우는 아니고요. 뭐 자발적인 접견에서도 얼마든지 병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뭐 융합, 동화 다 자발적인 접견이나 강제적인 접견이나 모두에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틀렸고요. 전파된 문화가 변형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정착되는 게 병존의 케이스와 동화의 케이스죠. 보시다시피 외래 문화인 A가 여기서는 사라져버렸잖아요. 융합되는 경우. 그런데 이 두 가지 케이스 동화된 케이스나 병존 케이스는 모두 이렇게 A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죠? 외래 문화 요소가 전혀 형태적 변형이 없이 그대로 있는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A, C의 경우라고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다음 3번. C는 기존 문화 요소가 외래 문화 요소로 대체되는 현상이다. 그런데 그걸 동화라고 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A와 B는 외래 문화 요소의 수용 여부로 구분할 수 있다고 했는데 병존이나 융합이나 모두요. 외래 문화 요소가 수용 되냐 안 되냐 병존은 수용이 안 됐나요? 그럼 융합은 수용이 되고 병존은 안 되고 또는 그 반대입니까? 아니죠? 둘 다 외래 문화 요소가 어떤 식으로든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접견을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수용이 됐냐 안 됐냐로 이 둘을 구분한다는 것은 말이 되질 않습니다. 가에는 문화 변동의 요인이 외부로부터 왔는가? 셋 다 외부로부터 왔죠. 그래서 이 질문으로는 A, B, C 어느 것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요. 기억. 외교관은 갑의 성취집이다 그랬는데 읽어보셨죠? 갑은 아직 학생이에요. 그래서 아직 외교관이 아닙니다. 외교관이라는 지위가 성취지위인 건 맞는데 갑의 성취지위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2번. 니은은 갑의 준거집단이자 내집단이다. 준거집단이 뭡니까? 자신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자기가 어떤 행동, 어떤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 늘 지침이 되어주고 나침반 역할이 되어주는 것을 우리가 준거집단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보니까 외교부 같은 곳이 갑의 준거집단인 건 맞아요. 보니까 자기 일생 동안의 그쪽 방향을 가리키고 있고 또 거기로 가보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집단인 것은 아니죠. 내집단이라는 것은 본인이 소속돼 있고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집단을 내집단이라고 하는데 갑은 전혀 지금 아직 외교부의 무슨 동무원이 되거나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3번. 디귿은 갑의 재사회화다 그랬는데 재사회화라는 걸 이런데 쓰는 건 아니죠. 외교의 역사를 배우고 공부했다는 얘기잖아요. 공부했다고 다 재사회화가 되는 건 아니죠. 넓게 보면 사회화인 건 맞지만 재사회화라는 건 대개 장년기, 노년기에 접어들은 어떤 사람이 젊을 때 자기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배우고 익혔던 기술과 지식과 규범 등등을 그걸 가지고 사회화한 걸 가지고 한동안 잘 살다가 나이가 들면서 또 시대도 변하고 하면서 과거에 그런 사회화된 내용으로는 온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을 때 새로운 지식, 규범, 기술 등을 다시 학습하는 그 과정을 겪는 것을 재사회화라고 하는 것인데 전혀 여기서는 어울리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얘기사회화라고 볼 수는 있겠네요. 아직 외교관은 아니지만 외교에 대해서 미리 공부해두고 익혀두는 과정을 미리 해두고자 하는 것이라면 넓게 보아 얘기사회화의 범주로는 사례로 적합할 수 있겠으나 재사회화는 전혀 아니었다. 4번, ㄹ은 갑의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라고 그랬는데요. 네, 정확합니다. 칭찬을 받는 것도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라는 역할에 대한 보상 이런 건 틀린 거지만 본인이 실제로 역할 행동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칭찬도 받고 존경도 받고 때로는 돈도 받고 이런 것들은 다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 평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ㅁ은 갑의 역할 갈등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이런 건 진로 고민일 뿐입니다. 자신의 진로를 어느 쪽으로 정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거지 당장 부여된 두 가지 이상의 역할 때문에 우선순위를 가리지 못해서 갈등하는 그런 역할 갈등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역할 갈등 그러면 여러분들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죠. 서로 다른 역할이 동시에 부여돼서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할지 몰라서 생기는 갈등을 말하는데 얘는 아직 이 사람이 국제정치가도 아니고 국제법학자도 아니고 아직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지위도 가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역할이 본인에게 부여된 적이 없어요. 그렇죠? 부여되지도 않은 역할을 미리 고민하고 있는 거라면 역할 갈등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뭐 짜장면 먹을까 짬병 먹을까 짬뽕 먹을까 고민하고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할 갈등이 아닙니다. 다음 10번 문제 보시죠.